2012년 2월 3일 라오스 북부지방 루앙람타용 고용광입니다. 지금 보이시는 집들이 라오스에 있는 집들입니다. 이렇게 나무를 기둥으로 세워가지고 이렇게 위에 집을 짓고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. 어떻게 보면 여기는 18세기 19세기 같은데 또 길걷네에 보면 ATM 기계도 있고 참 이 라오스라는 나라가 100년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. 저 또 개가 짖고 있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들어가지 않겠습니다. 좀 매력 있는 도시인 것 같습니다. 무려 한나라 안에서 100년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. 이상 루앙람타 라오스 루앙람타 한 마을에서 고용광이었습니다.